I got you. Read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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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Let's go. Up, push. Push, push! Yo, what's up? This is Horse King HK, baby. I'm with my brother, Perke.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성엽이랑 준호님 나름 운동하고 죽었어. 아, 진짜 그죠? 어제 눈썹 해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무대에서 이제 좀 인상이 좀 장하게 보여야 돼서. 봐야지. 나중에 이렇게 이어봐. 박수. 박수.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게 돼. 네. 박수. 여덟. 일곱. 여덟. 한 번.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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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이지잖아. 몇 개, 세 장이야? 빨리 얘기해. 예스야. 예스야? 네. 씨. 컴온.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아이, 춤 잘 들어갔다. 컴온. 와, 쉽다, 야. 하나. 둘. 아아, 이씨. 아홉. 아홉. 아니. 아홉. 민호야. 쉬. 쉽다, 쉽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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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홉. 이렇게 4장 가나? 4장 하나씩 타면 해 자 레디? 하나 둘 셋 대고 대고 대? 오케이 컴온 컴온 포시 와 이지 포시 세기 세기 컴온 포시 나 그냥 손반에 있는 거야 레츠 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I got you I got you baby 재원아 그게 올림피언이야 야 미친 거 아니야? 레츠 고 다섯 개? 예 언제 이거 보던가 해봐 하더 하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맞춰 갈게요 둘 좀 더 밀고 두 개 라츠 하나만 천천히 천천히 빵 educ otra 퇴근 충분해! 나 같 portfolio Laughing 나 야이C 원래 한 3개 5개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무서워서 도착했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컴온 여덟 You got this 아 좋아 3개만 더 3개만 더 3개만 더 1 형 숨방 얹었다 컴온 푸시 아아 오 뭐야 몇개 고고고고고 우와 지렸다 지렸다 15개 야 나쁘지 않았어 재훈아 진신모드야 이 새끼 나 좋아 10개 아 10개 아 10개 1개 1개 5, 4, 3, 4, 4, 4, 5, 6, 6, 7, 8, 9, 10. 2, 3, 4, 4, 5, 6, 7, 10. 하나 둘 셋 PUSH 오케이 컴온 몇 개 몇 개 Let's go PUSH 오늘 해야 돼 오늘 운동 해야 돼 컴온 PUSH 나는 이지 뒤로 해야 돼 컴온 투머 투머 PUSH 여기서 여기서 지게 밀어야 돼 오케이 라스트 원 하자잉 해보자잉 자 PUSH PUSH 여기서 와 난 못해 와 뭐야 아까 숨긴 거 같아 잠깐만 다쳤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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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굿굿굿굿굿굿굿굿 어이야 와 에그 여덟 아홉 아아 아프지 않아 여섯 컴온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넷 박수 컴온 컴온 여섯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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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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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다섯 개만 더 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컴온 와 나이스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 라스트 원 컴온 업 푸시 됐다 와 오케이 말도 더 아이씨 아아 평소보다 지쳤어 지쳤어 그래 지쳤어 지쳤어 내가 그냥 훈련 오늘 운동 시켰어요 여러분들 에읍 에읍 으으읍 에이 기절 콩 이츠 오케이 내가 그냥 훈련 어이씨 호응 호응 아이씨 어으오오 여섯 맞췄다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넷 다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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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All right 정신 Yes Sir 한 5주 정도 후에 Let's make it 꿈의 도시 거기서 올림피아를 합니다 제 유튜브에 올림피아 준비 과정 담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서 너무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재훈 온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